어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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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그만해 어이 빵빵한거 보세요 어이 대박 야이씨 자 드디어 양양의 복수를 하러 왔습니다 복수는 잔인하게 올여름의 끝을 빨갛게 물들일 스펙타클 스릴러 액션 어드벤처 플러스 코믹스 코밍순 아는 영어 단어 다 나왔어요 와 근데 한달전에 왔을때랑 여기 지형이 완전히 바뀐거 같아요 전에는 저기랑 이쪽편이랑 연결되어 있었던거 같은데 아닌가 암튼 많이 바뀌었어요 태풍때문에 그런가 아닌데 아무래도 사람이 인위적으로 바꿔놓은거 같습니다 한달만에 이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아이 대박 아이 지금 사온 미끼가 크릴밖에 없는데 지금 크릴로 원투를 하고 앉아있습니다 아무래도 안되겄죠 아이 시부댕 이번에 던져놓은거 뭐 입질이 있거나 잔잔발이 아가미라도 한마리 올라오면 여기서 낚시를 계속하는걸로 하고 예 아무 반응이 없으면 저쪽 뒤에 어머나 안보이네 암튼 저쪽 뒤에 낙사낭으로 가갖고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씨 해무가 맛있겼데 저는 지금 포인트를 옮겨갖고 낙사낭 갯바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겄지만 여기 초보자분들은 올라오시면 안돼요 조금 위험합니다 아셨죠? 아따 여긴 고등어가 안 들어왔나봐요 아이씨 근데 정경이 새끼 입절도 없네 피해복 쓰는 갯벌 나만 눈탱이 맞고 코피 터지게 생겼네 이 갓나쉐리들 다 어디갔음에 여기까지 와갖고 꽝치고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예 계속 입질이 없으면 구멍치기라도 해보도록 하겄습니다 아하이 나같은 프로 낚시꾼이 구멍치기가 웬 말이고 하하하하하하 아 토도도도도도도 고등어 새끼 아니면 정경이 같아요 아이씨 아이씨 이게 뭐야 쫄복 두 마리인데요 오늘의 첫수 오늘의 첫수 쌍둥이 쫄복 두 마리죠 어? 에이 그지같은 놈들 에이씨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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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가 쑥 들어가는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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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목이 뭐야 또 쫄복이지 아이 너 힘이 왜이렇게 좋은거야 깜짝 놀랐잖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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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새끼 못생겨가지고 아이고 이거 뭐야 에이 나줄게 얼른 도망가거라 뿅 아이 또 쫄복이겠죠 아이씨 환장하건대 아 여기 쫄복밭인가 봐요 너 여기서 살거야? 어? 아이 먼 바다로 나가야지 가만히 있어봐 으쌰 가만히 있어봐 야이씨 그지같은 놈 뿅 아니 어떻게 된거야 무적의 군용치기가 이러시면 안되지 이 군용이 아닌가 올래? 여기도 입질이 없네 어떻게 된거지? 올래? 여기도 없네 아 어떻게 된거야 미친거야? 아이 이놈들이 더위 먹었나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정경이 새끼 입질도 없고 놀람이 새끼 입질도 없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와 미쳤습니다 미쳤어 지금 외항쪽 내항쪽 구멍치기 전부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나와요 어 대박 그래갖고 지금 다시 갯바위 쪽으로 나와있는데요 여기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도 조금만 해보다가 입질이 없으면 아유 시끄러워 아무튼 여기서 입질이 없으면 일찍 접도록 할게요 아이씨 오늘은 아무래도 쫄복새끼들이랑 놀다가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또 한마리 자 저기 친구있다 뿅 어래? 이제 쫄복 입질도 없네 낚시를 더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아유 원투낚시나 갖고 올걸 괜히 찌낚시한다고 깝죽거리고 아이 저기 퇴포항으로 갔고 괜히 낙사낭해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아유 어떡하지 접기에는 아쉽고 더하면 별 볼일 없을 것 같고 아이씨 아이 배고파 아이 뭐하는거야 이게 아이 미친거야 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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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오늘 쫄복이 풍년이구나 어? 밑에 정갱이네 정갱이 너도 있었네 하하하하 야 물에 잘 뜨겠는데 뿅 어 정갱이가 아니네 이거 황어새끼인데요 황어새끼 쫄복이 또 들어왔구나 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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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두마리다 두마리 두마리 쫄복 두마리 아이 저거 손질만 할 수 있으면 매운탕 끓여먹으면 딱인데 멍충이 쫄복도 한마리 올라왔습니다 어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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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그만해 어? 어이 빵빵한거 보세요 어이 대박 하하하하 야이씨 아이 손맛좀보게 큰거라도 물든가 다 손톱만 해갖고 아이 재미없어 아이 재미없어 재미없는데 왜 계속하고 있냐 하하하하 뭘 이렇게 꽥꽥거려 니가 개구리야? 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개구리 닮긴 닮았네요 어 대박 하하하하 아무리 던져봐도 쫄복새끼들밖에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더해상 낚시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미련없이 접도록 하겄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와 오늘 낚시 똥망똥망 개똥망 쫄복새끼 한 1년치 잡은 것 같아요 아우 대박 아우 대박 곁몰이 곁몰이 곁몰을 포장 눈빛 곁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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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